오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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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여기다가 간장 넣고 조미료 넣으면 되는 거야 간만 맞추면 되는데 귀찮지 왜냐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곳은 축구와 함께 취물은 면이 제일 잘 먹었어요 고추장 더 맛있네요 카카오도 잘 먹었어요 카카오도 잘 먹었어요 카카오도 잘 먹었어요 카카오는 다 먹은거 같지 않은데 낭비합니다 소중한 물건 아침에 쭈요 어서 오게 아침에 쭈요 아침에 쭈요 아침에 쭈요 밥도 잘 썼어 모든 음향들이 너무 죄송한데 아... 잘 먹었어 여기 안 나와 눈으로 어떻게 하면 똑같이 보이지? 오빠 머리 이걸로 잘라도 돼 오빠 거기 그거 들어있어 편집 먹고 맛있어? 먹어봐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맛있다면서? 오 맛있다 뭐 Spanish 오빠 오stones 예 오빠 좋아할 것 같어 infl bucks precis 뜯어 진짜 계란iary 진짜로 오랫만해서 저렴해요 염 침 mont 그치... 그치..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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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았다 녹았다 너 이거 딱 좋아할거 같아 음... 맛있어 그치? 훨씬 맛있어? 아 진짜? 응 계란 진짜 오랜만에 산다 진짜 그니까 가위보 이것도 찍어 가위바위보 이거 안 오네 가위보 가위보 제가 시간을 맞춰서 시원한 가위보 가위보 나 너무 급해서 참을 수 없었어 맹인 다르마 초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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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루나 치킨에서 먹자 자기 전에 어떻게 생각해? 좋지 소중한 가위보 만두 아 냄새 미쳤다 야 됐다 용량이 없나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을게